인텔의 하이엔드 디스크탑 프로세서 라인의 스칼레이크 x 는 상대적으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라인인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컨텐츠 제작 및 방송 등 좀더 높은 cpu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 에게는 여전히 코어 x 시리즈는 매력 적인 녀석인것은 틀림없습니다. 인텔은 커피레이크를 리프레시 했듯이 스카이 레이크도 리프레시 를 했는데요. 코드네임 베이진폴이라고 불렸던 x 299pch 가 이 차기 플랫폼을 준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. 코드네임 글레이셔 폴즈라 명명된 차기 pch 플랫폼은 컴퓨텍스 2019 에 공개될 예정이구요 대체 기가바이트 내부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인해서 몇가지 정보가 유출되는건지 알 수 없는데 이 글레이셔 폴즈가 표기된 슬라이드에는 b365x 와 h310c express 가 새롭게 출가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. 현재의 b360 및 h310 과 어떤 차이점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. 다만 9세대 cpu 를 위한 cpu vrm 관련 수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. 늘 그렇듯이 정확한 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굉장히 짧았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모두 행복하시구요 저는 다음 영상 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아디오스